빌리 뷰 빌리 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네 저희 빌리가 올 가을 공주와 부여에서 열리는 2023 대백제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2023 대백제전에서는 공주와 부여를 잇는 금강을 활용한 수상 멀티 미디어 쇼 공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백제의 준응을 위해 노력한 공주 무령왕과 백제의 마지막 공주인 계상공주에 대한 스토리를 무리해서 펼쳐 보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제의 역사와 문화와 차원을 입체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아트관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픽과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실감나는 콘텐츠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키나 이번 대백제전에서는 저희 빌리가 멋진 축하부대 공연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2023 대백제전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백제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